이곳은 비아이스가 돈을 들고 있는데 돈을 먹으면 안되지 비아이기는 하는데 한 일에서 먹는데 그런거같아 오오오오 큰 장어 왔다 요정도는 해줘야지 요정도는 잡아줘야지 우와 이게 장어라는거에요 이게 민물장어 이게 민물장어예요? 이게 시가 15만원 15만원이요? 이게 어느정도 크기라데요? 요정도는 400 요거 3마리면 15만원 우와 이게 한강 자연산이? 자연산 이거 내 낚싯대다 이거 니 낚싯대다 내가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 우와 아까 그거는 애고해 이런걸 장어로 하는게 자연산 진짜 크기가 얼마나 그러니깐 또 온대니까 이렇게 할수록 또 아 이정도 크기 때문에 밟으면 나중에 안돼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오우 오우 15만원 자연산 오우 예 오우 이거 나 400되겠습니다 오우 오우 맛있겠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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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슬 오우 노. 서울